저 제주도 10년만에 가요 10년도 아니지 12년만에 가요 후기 보니까 그냥 초등학교 옆에 있는 식당 가면 다 똑같다고 하던데 아니 아저씨 아니에요 전 진짜 미안한데 아무것도 몰라요 죄송한데 아저씨 아 저거 찍어도 되겠다 한 바퀴 즐거운 기능 면세품은 국제성회사관 담당하고 사과 공통으로 사랑의 응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한 기능이 이렇게 희한이 될 수 있도록 물체파를 갖다 준다는 얘기죠? 네? 진짜 여기가 없는 것도 그냥 사고네 왜 이렇게 네비가 없나? 야 30이야? 바다다야 바다 보일까? 근데? 어우 바다 냄새 하세 아 이거 네비가 틀리네 잠시만요 아 여기에요 예예 그런거 같아요 아 저 어떻게 왔나? 당증맛이요? 끝이에요 아 한바퀴가 끝이야? 주세요 닭이랑 흑돼지 있어요 무슨 갬성기야? 슬레이팅 좀 쓸게요 이게 김치 치즈 계란 볶음밥 흑돼지 어때? 괜찮아? 느낌이 포도주 느낌보다는 싸구려 와인에 알코올을 추가한 느낌이에요 따로 노는것 좀 느껴져요 음 아직 전 잘 모르겠네요 매일은 있지요 사람 있던거 아냐? 아닌가? 오늘은 아쉽게 끝내야죠 뭐 어제는 그냥 저기 어디 평택 외곽 돌아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여절라보도 보이고 저 원래 바다도 보이고 제주도네요 아 진짜 중간에서 뭘 얘기하는지 오 저기가 오르막길 재밌다 괜찮으셨습니다 괜찮으셨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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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빵을 안 먹으면 안되요 이래서 얘 때문에 소금빵을 안 먹는 것 같고 항상 타이밍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찍어야지 하면 이미 끝난다고요 애초에 여기에 교수들이 있고 교수들이 강의도 하고 그래요 돌담 쌓아야 됐던 그 교수들 초등에서 쌓아야 돼요 내가 너무 좋아서 요리 사야죠 초등학생회 여깄다 역광이야? 한 번 정도 먹으면 좋다는 거 같아요 한 번 밖에 안되면 아.. 한 번밖에 안되면 자, 혹시 오늘 사야죠? 이리와는 중 진짜 대박이다 먼저 따라있어 제가 전문가처럼 할게 우리 예림이 싹세우죠 아픈데? 여기까지 좋았다 뭐가 막 튀어요 저요? 예 저요 너무 후렴 치신거 아시게요? 그거 아저씨꺼 보는대로 앉아 귀여워 둘이 막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해요 이야 어제 나 한 장도 안 찍어줬네 찍어달라고 했네 이제 가야 산방산이 빨리 나와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찍어드릴게요 아저씨 거기 가봐요 좀만 더 찍어 뭐 어떤거도 원하세요 혹시? 사실은 별로 안찍어 아 그럼 이번기회 좀 찍어봐요 한결같네 이 사람은 진짜 한결같다 가로로도 한번 찍어드릴게요 아 좋아하는 가로로 아 진짜 아버지같애 저거 그거 아니야? 누구지 어 chaehage 누구보다 열심히 해주시네 대성 로스트리 소리도 다 들어갈래? 그럼요. 그래서 약간 뭐 좀 배워야 되나? 진짜 많네. 저는 원래 존댕 발했고 사장님 저희 아이스로 죄송해요. 다시 내려드릴게요. 아 감사합니다. 죄송해요. 이건 핸드폰으로 찍는 거라고요? 맞아요. 귀엽다. 콕크가 시작됐다.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음.. 오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. 크기가. 응. 아니 무슨 원액을 그렇게 드림크하셨어. 이럴 때 커피를 매일 마셨다 보니까 못 마시면.. 와 진짜.. 왜요 왜요? 커피 맛집이네. 웨이팅 할만해요? 웨이팅 했어요 저희? 기다렸다.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어디 가든 웨이팅 있는 거 아니야? 웨이팅 맛집이잖아. 오늘 역시 만명이에요. 진짜 저 여기 들어온 거 완전 역대급 유머지. 그럼 우리 6인실이겠다. 도망가야겠다. 근데 여덟.. 따라야만 한데 갤럭시에서는 이 기능을 안 따라하지? 있어? 있어? 이거요. 킥시에요. 네. 핸드폰 사고 싶었었는데 사지마. 알겠습니다. 너무 안 좋아. 진짜. 내가 핸드폰 써보면서 항상 안 좋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큰일이면 너무 불편해가지고. 갤럭시로 얼굴 공개하면 되게 뭔가 내 자신이 부끄러워. 왜요? 안 들어갔던 굴소에 être 이빨 이빨 안 하려고요. 한 벨 한 벨 깜짝 한 벨 지금 기분좋아 기분좋아 좋아 콜린 완전좋아요 먹는 말이다 식단은 순하지 저녁엔 초코바 단백질밥 황급하게 단백질밥 초코바 먹는다니까 식단 안해 되게 빠르게 붓네요 식단은 아니고 식단은 아 저 완전 살 찼떠요 저 완전 살 찼떠요 소고랑 브린스랑 바디가 진짜 몰려 다행이다 그냥 시험 물도 주고 너 왜 안 돼? 소스랑이 잠시 후.. 아무튼 고통 하.. 모르겠네 모르겠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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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보고 맛있더라구요 멜젓 드신 소감이 어떻습니까? 짜요 물량진이네 여기가 물량진 냄새가 나네 이거 또 하나 시켜야돼 한 번 해서 봐줘 역시 별로인가요 그래서?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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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콧사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